여기 드라마 감독님이 오실 거야. 감독님한테 잘 모여야 돼. 최대한 좀 부잣집 사람처럼. 부잣집 사람처럼. 부잣집 사람 같다. 원래 이렇게 호스가 있었나? 시안이 오늘 엄청 멋있게 입고 왔잖아. 최대한 보도하게. 아빠가 어때요? 최고지, 지금 봐봐. 완전 공주잖아. 감독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근데 놀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고 계세요. 인사해. 자, 여기 감독님. 우리는 설, 수, 태, 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긴장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해주셔가지고. 밤새 연습하고 오긴 했는데. 네, 뭐. 지금 한번.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네. 네. 네, 시안이. 누가, 이름이 뭐야? 시안이 모르는데. 설아? 시안이 모르는데. 아, 이거 시안일 거야. 아, 이거 시안일 거야. 이거 시안일 거야? 아, 이거 시안일 거야? 이거 시안일 먹어야지. 오늘 뭐 하러 오는지 알고 있어요? 드라마요. 어, 셋이 출연하는 거야. 아, 티비에서 나오게요? 어, 티비 나오는 거. 평상시에 이러고 다니진 않지? 어. 그러면은. 가만, 가만 놔두면은 약간 빙티난다 그래가지고. 약간 빙티난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더워 보여 버리는 거야. 아니. 얘들아, 얘들아. 이거 옷은 약간 좀 아니래. 안에 뭐 입었는지 한번 잠깐 봐줘도 될까? 이렇게? 어. 야, 옷걸이. 어, 야, 옷걸이. 야. 이거 벗자, 이거. 벗으래 이거. 왕관. 지금까지 연기 해본 적 있어요? 얘네들이요? 네. 한번 보여주자, 연습한 거. 어. 얘가, 얘가 눈빛 연기가 좀 되거든요. 감독님, 감독님이. 감독님, 감독님이. 그렇지. 어, 그건 다음 연기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밀고 있는 에이스인데. 저기, 이거 먹을 사람 아니면 저요 하는 거 한번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 이거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아, 잘한다. 이 정도입니다. 아, 저요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손 씻어야 돼요. 어, 다시 그것도 다 같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대박이구. 네? 저, 이렇게. 어. 얘들아, 얘들아. 무조건 하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해. 아빠가 못 도와준단 말이야, 알았죠? 잘, 잘 할 수 있지? 네. 응, 잘 할 수 있지? 저희는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촬영 좀 계속 해야 해가지고. 야, 근데 잠깐 뵙는데. 자, 우리는 누구? 약간, 괜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 이따가. 네, 조금 더 뵙겠습니다. 네, 조금 더 뵙겠습니다. 예, 조금 더 뵙겠습니다. 분지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속, 배우들도 각자 준비에 한창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자칭 손주들도 등장했습니다. 여기가 촬영장인가 봐, 어, 차. 들어와도 돼요. 아, 여기가, 들어오세요. 아, 여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게 되면 먼지 여기까지.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어머나, 선생님, 우리 반가운 얼굴. 진짜. 김동완 씨. 지금 식사 시간 식사하고 계셨구나. 선생님. 너희 도시락 말고 돈가스 있는데 조금만 먹을래? 네. 샤넬, 여기 따뜻한 국물도 있어요, 얘들아. 고맙습니다. 여기 삼촌이 오늘 여기 주인공 삼촌이야. 크찹이야, 크찹이야. 관심 너무 없네. 얘들아, 삼촌한테 관심 가져줄래? 우리 신화창조 팬들 웃겄네. 삼촌, 마흔 살이야, 마흔 살. 삼촌은 아빠랑 동갑이야. 아빠가 마흔 살이네. 응. 삼촌은 아빠랑 동갑이야. 서로 뭐... 마흔살은 오빠 친구예요? 어? 마흔순 오빠 친구예요? 마흔살? 왜 오빠를 마흔살 보고. 나흔살은 삼촌. 아, 거기 꽃집에서 만난 삼촌? 어? 응? 누구 만났는데 저희도... 그 남, 남, 남잔데. 생일도 하얀데. 꽃임부름 시켰는데. 마흔살이던가. 마흔살? 근데, 어? 오빠래요. 우리 애가 있어. 마흔살채대본데 저한테 오빠래요. 근데 누구예요? 얘들아, 얘들아. 삼촌은 저기... 20년 전에 데뷔한 그... 신화의 김동완이. 너는 신화 알아? 신화를 모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 너... 그 피 땀 눈물. 어.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그거만큼 유명했던 삼촌이야. 그럼요. 그냥 피 땀. 이런 거 많이 췄어요. 갑자기. 갑자기 시사하시다가... 갑자기 시사하시다가... 갑자기 시사하시다가... 하약이 많이 췄게 기록이 manifesting. 저거 다 다 다 다 Diez입니다. 지시하지? 자, 이거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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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이 뭘 눈 앞에서, 다.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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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삶, 삶, 삶. 삶, 삶, 삶. 삶, 삶이. 여전하셔, 시사하시. 잘하지? 어때, 뭐 어때? 내가 좀 잘하는 거 같아? 시사하시 형이 이렇게 다르네. 시사하시 형이 이렇게 다르네. 다음부터 끝까지 해. 다음부터 끝까지 해. 그럼, 내가 보여주면 너도 할 거야? 일로와. 아빠 있어요. 대낮에 이렇게 춤을 못 춰.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키안이랑 아빠랑 잘하나 봐봐. 본인이 놀래는 자식아. 다리 펴 다리 펴. 보고 지금 따라하는 수준인데. 이 음악이 더 잘 어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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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촬영하기도 전에 지금 힘 다 빼시는데. 아 그래. 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잘하고 와요. 자 가볼게요 좋아요. 자 갈게요. 액션. 조용히 해. 봐봐. 봐봐. 시대. 시대야 돼. 알았어. 대기시간이 오늘 어떡해. 아우 밟았어 부딪쳤어. 아우 지금 조용히 해야 돼. 소리도 못 내고. 굿. 들어가야 돼요. 우리 들어가지않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먹을 사람. compliant. 얘들아 얘들아. 이야 뒤도 안 달어 보네. 자 저희가 전체 리허설을 한번 해볼게요. 일하는 모습 좀 찍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자. 컴퓨터 막 쳐 아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복잡해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안 간단한데요 신이 꽤 긴 것 같은데 이게 뭐 동선도 있고 좀 어린데 간단해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해보자고 해보자고 얘들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샤아 샤아 알았지? 가자 자 가볼게요 좋아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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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순조로워 순조로워 가자 가자 아하 이게 뭡니까 아니 스탯 이게 스탯 꼬였어요 어떡해 어떡해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미안해요 다시 한 번 갈게요 자 스탠바이 아 이게 하이 이게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래요 액션 가자 자 계단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고 누구들 많아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저희 핫다스 직원 자녀분들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 해서 왔다가 카메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직원들 자녀들도 자유롭게 드내줄 수 있나 봐요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시현이가 조금 더 난해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시현한테 설정을 하러 줘야겠다 잘했어 잘했네 서서 보지 말고 여기 삼촌한테 매달리면 돼 아저씨 막 붙잡고 매달려 놀아 알았지? 놀 수 있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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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못 앉아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핫다스 직원 자녀들이에요 아이고 어머 아빠 따라서 왔다가 카메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공렬이 저항해서 아이들 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볼까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이래 그럽시다 자 이제 한 명씩 봐주세요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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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NG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가야 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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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퇴사 살아 자야 한 명 더 있을 텐데 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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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디있지? 아이고 아이고 이걸 고치고 있으면 어떡할 시현아 괜찮아 나도 아이고 스탭림도 가져가자 여기 있어서 저여자서요 저여! 으아 으아 꺼 꺼 아 아 시현이 시현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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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지? 바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사랑 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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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죠? 손 Bro 손님 바랄게요 왜 이렇게 잘하라? 좋아 기차를 만들어서 화장실로 출동! 칙칙 오 좋아요 칙칙 볶 다 했어 다 했어 야, 잘한다! 칙, 칙! 됐어! 끝, 끊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아, 진짜 못생겼다! 가면 또 불러주세요! 그거 생각해보고! 자, 오늘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